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귀여운 녀석들은 누구죠? 지난번에 만든 모코코와 오늘의 주인공 코니입니다. 아 귀여움이 치명적이에요. 로스트아크의 코니. 몸통과 얼굴을 한 덩어리로 만들거에요. 눈사람? 꼬리? 입이 될 자리를 표시하고 눈 자리도 마련해 두고요. 아리따운 쌍꺼풀도 만들어줍니다. 검은색 파스텔이 없어서 급조해서 꺼낸 제 화장품입니다. 제가 색조를 안해서 산 채 7년이 됐는데도 꼭 쎄 것 같죠? 이렇게 코니라도 쓰면 되죠 뭐. 눈과 입을 채워주고요. 사실 송곳니도 만들었었는데요. 자세히 보니 이가 없더라고요. 급하게 떼버렸습니다. 귀도 만들어 붙여주는데요. 두께가 두꺼워야 좀 더 귀엽더라고요.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원들을 탑처럼 쌓아서 코니의 뿔을 만들어줍니다. 이마 위에 붙여주고요. 무지개 생크림 같은 코니의 머리카락. 머리카락 맞죠? 얼굴 꼭대기에 붙여줍니다. 오우 턱선이 살아있는데요. 옆모습도 통통하니 귀여운 것 같아요. 자 짧은 다리를 4개 만들어서 붙여주고 몸통과 다리의 경계면을 물을 묻혀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. 양쪽 물방울 모양 꼬리 심재에다가 가지각색에 납작한 클레이드를 붙여주세요. 이렇게 밀착시켜서 코니의 꼬리를 만듭니다. 코니의 꼬리 자 코니의 엉덩이에 꼬리를 붙여주세요. 마지막으로 발굽도 붙여줍니다. 유니콘 같기도 하고 강아지 같기도 한 생명체네요. 얘의 정체는 뭘까요? 아유 귀여우면 됐죠 뭐. 자 이렇게 코니가 완성됐어요. 너무 귀엽네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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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